3, 2, 1 자, 상단에 보면 파란색 포인트 보여요 그거 보고 그 방향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파밍하고 바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지붕 집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따른분 두분은 저쪽 파란색으로 가셔서 파밍해도 돼요 어? 문 앞에 바로 떨어지는 센스 내가 먼저 줄 거야 내가 먼저 줄 거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 낼 거야 다 낼 거라고 다 낼 거야 다 낼 거야 다 낼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어? 바지 밖에 없어 여기 밑에 샷건 있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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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여기 안에 샷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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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셨죠? 이동하자 어? 에너지 링크 에너지 링크 에너지 링크 먹었어 다른 집 파밍 했어요? 하고 있어요 아 예 우리 여기로 가야 돼 우리 여기로 가야 돼 여기 다리 다리로 가야 돼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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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차 아 저기 아 저거 아니 아 여긴 가방이 없구나 어 도유터 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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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준비됐어요 네 네 파란색 집에서 파란색 집에서 모일게 파란색 집 앞에서 네 파란색 집 앞에서 차 한 데로 가요 두 데로 가요 한 데로 가죠 한 데로요 안 데로 가요 예 거기 뭐 있어요? 먹을 거? 어 어 이 층 이 층 안 이 층 안 봤어요? 없네 먹을게 파밍하러 갑시다 먹을게 없어 이거 보급소리에요 여기다 빨리 타요 빨리 타 갑니다 어디 떨어졌어요? 안떨어졌죠? 저렇게 멀리 가면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다리 건널까요? 어디 가요? 집 급해서 일단 파밍하면 살렸나? 봉기형님 혹시 풍고개다리 아세요? 네? 풍고개다리 풍고개다리 못들어봤어요 다리 잡고 싸우는건데 도망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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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파밍 좀 하고 갈게요 다리에서 자리 잡고 도망가요 아 그거 봤어요 봤어요 여기 가방 있어요 가방 네 가방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여기 가방 레벨2 짜리 있어요 레벨2 들려요 지라신님 조금씩 들려요 연하게 들려요 연하게 네 권총 필요하시면 권총 두세요 가방에 있네요 아 깜짝이야 가방 2레벨 저 위에 한번 갔다올게요 저 위에 차 타고 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저 2층에 한번 계신데 어딜까요? 지라신님 또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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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방 두 개 있어요 별로 맛없는 바 가방 여기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왕 때릴게요 너무 없는데 이거 탈게요 어 보급도 온다 탔어요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저쪽 앞에 빨간색 집 보이세요? 예 네 패스트 드라이버 나이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? 가방 말고 없어요 갈게요 다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먼저 가세요 저 따라갈게요 먼저 가세요 문기 형님 차 가지고 올거에요? 네 차 있어요 오케이 차 있어요 지금 샐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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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안먹어요? 네 파밍.. 저기 한번 가볼게요 오 차소리 장난 아닌데? 울리는데 차소리가 게임소리가 너무 울려요 여기 지금 파밍 안한거 같애 에잇? 뭐지? 입구가 어디지? 왜 이렇게 총이 없어 엠춘이라고 나와라 이쪽 마을에 있는 쪽은 아예 안탄거 같은데 사람들이 아 총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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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야 진짜 없다 먹을게 없다 큰일났다 큰일났네 샷건 샷건 필요없죠 샷건 저 지금 죽긴 했어 저도 샷건이에요 여기 다 근접 공격해야되는데 상황이야 아.. 배낭이랑 저거는 엄청 많아 차소리 차소리 잠깐 잠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야 진짜 없다 먹을거 와 여기 우주 하나 있네요 오 여기서 죽이다 아싸 어 좋겠다 이동할게요 차 타고 다 털었죠? 네 일단 이 차는 원래 이렇게 느려요? 아니 제가 지금 조심 운전하고 있어요 부스터 쓰셔야 돼요 네 잠시만 여기도 털게요 네 아 이쪽에는 차들이랑 이런게 많긴 한데 와 어 여기도 M16 있는데?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 어? 아 총알한테 드릴거에요 잠깐만요 어 이건가? 아니 아니 있어요 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할멘 여기도 없구나 이거 무겁상자 3개 이거 무겁상자 3개 이거 무겁상자 3개 어 잠도렸다 와 차 바꿔 탈게요 네 형님 잠깐만요 형님 저 같이 가요 오케이 저 M16 하나 주웠거든요 어 주세요 라이플 필요하신 분 저요 없으신 분 있어요 혹시? 라이플 여기여기여기여기 네 저는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총알이 없네 일단 탈게요 시계 한 10분 남았거든요 천천히 누지면서 가죠 네 어 어 앉아 운전. 오케이. 여기 SMG 있어요. 두 개. SMG라고 쓰신 분 계세요? 엠순이 여기 또 있다. 총알이 없어요. 총알. 제가 드릴게요. 네. 팔 쓰시는 분은 없죠? 팔이요? 팔 저어주세요. 어디 있어요? 여기 1층에. 1층 갈게요. 2층 구석에 있거든요. 여기 여기 활. 활이 얼마나 좋은데. 제가 또 하나의 조절이라서. 어허. 저 좀 주세요. 총알 좀. 총알 저 2층에 떨궜는데. 어 그래요? 제가 또 드릴게요. 2층에 총알 많아요. 아 그래요? 총알 빗겨주세요. 빗겨 빗겨 빗겨. 여기 있다. 총알. 총알 바닥에 여기 떠 있어요. 아 이 총알들이 아닌데? 여기 아래 1층에 총알 30발 있어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어 됐다. 5.56이구나. 어. 다리가 어디있죠? 사람이. 타고 온.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. 오토바이인데. 사러 온전하자. 탈게요. 저기 빨강 집으로 갔어요. 빨강 집으로. 아니 저는 점프해서 다리 건너고 있어요. 근데. 아 도망갔다. 여기 또 있는거 같은데. 다리 건너께요 이제. 네. 어. 다리 불안하다. 길막 있을 것 같은데. 왠지 그럴거 같긴 해요. 다리 건너기 전에. 네. 잠깐만 저 해변가로 한번 가보죠. 실화. 아 네. 아 네. 그냥 갑니다. 이상합니다. 뭐 밖에. 밖에 내다보면 어떻게 봐요? 총소리. 총소리. 내려.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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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오케이 스톱 풀어. 안 맞았죠?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나이스 나이스. 죽은 것 같은데요? 아 나 총알이 없다. 잡았어요. 또 있나? 또 있었어요. 오오오오. 쓰러져줘. 아 쓰러진다. 여기 아래야. 아래 언덕이 50p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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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래 있나요? 아래 배. 아래 해안가 좀. 잠깐만 지금 살리려고 할께요. 아래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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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왼쪽에. 어디지? 이 방향. 이 방향. 이 방향. 안 보이는데. 여기 이쯤에서. 가다가 죽는다. 가다가 죽는다. 아 저기 있다. 누구야. 누구야. 여기 한 분은 좀 살려주시고. 잘 쉬어. 잘 쉬어. 잘 쉬어. 여기 한 분은 좀 살려주세요. 여기 한 분은 좀 살려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어 술탄 술탄. 잠시만. 이 몸 아니셨네. 여기 넘어와요. 넘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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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이다. 한명아도 다 죽었어. 와. 넘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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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